네, 2018년도에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SBS 스몹 드라마 스위치를 일단 무사히 마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좋은 작품 만나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만큼 제가 보답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스위치에서 소은지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. 소은지는 일단 사기단 4명 중에 유일한 여자 멤버예요.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랄하고 감정에서 솔직하고 원래 본칙은 간호사였는데 위험에 처한 저를 구해준 장근석 씨 도찬 역할에 이제 한눈에 반해서 사기단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예요. 도찬을 위해서 사기도 치고 짝사랑도 하고 그런 역할입니다. 이스라엘 네, 스페셜 네, 빨간 색기단 아멘